캠핑포인트 둘러보기 바람을 피해 이 고드로 선정 바닥 시트 먼저 깔아줍니다. 보온을 위해 매트 추가로 깔아줍니다. 오늘은 원터치 텐트로 설치합니다. 여름용이라 보온이 취약함 보온을 위해 여름 침낭을 펼쳐서 덮어줍니다. 방수를 위해 추가 커버를 덮어줍니다. 텐트 안에서 해변을 바라봅니다. 식량 가방입니다. 휴지도 준비 완료 양초난로 준비 한 단 조립하고 양초 꽂아주고 두 단 조립 뚜껑 덮어주고 발하트 사진 한번 찍어주고 필수용품 9급 키트 비상용품 에어침낭 침낭 준비 에어베개 준비 열심히 펌핑을 해줍니다. 베개 완성 침낭 및 베개 세팅 완료 주방용품 준비 이것은 미니화 롯데 기타용품 보조배터리 준비 휴대용 수저 세트 오늘 저녁 메뉴 어묵 탕 크래미 미니버너에 불 켜주고 어묵탕을 끓여줍니다. 어묵탕 완성 어묵 하나 맛살 하나 얌이 국물은 종이컵 국자로 난방 보단 무듭 등용 양초난로 덮개가 안 덮인 부분은 온도차로 결로 발생 불멍 시간을 가져봅니다. 매서운 바람과 파도 소리 다음날 아침 온도 텐트한 온도 너무 추워서 장작을 피워봅니다. 아침 밥은 따뜻한 부걸라면밥과 배즈비를 먹어봅니다. 주전자에 물을 붓고 미니라면을 라면과 북어밥이 보입니다. 두유 먼저 마셔주고 풍경 한번 바라보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5분 후 숟가락으로 잘 저어줍니다. 집에서 가져온 김치도 준비하고 맛있게 먹습니다. 북어 라면 가득한 국밥입니다. 김치도 얹어주고 야미 후식은 따뜻한 커피로 커피를 마시며 아침 불멍을 해봅니다. 날이 밝아졌습니다. 장작이 활활 타오릅니다. 화로와 발하트 산 너머로 해가 떠오릅니다. 캠핑 종료 전 마지막 장작불 감상 물을 들 drivers 찌 améric어 일하는 야미 비닐 눈이 아무리 날이 aus